으 으 아 여기 뜨신 물이 4분 보여준다요 싸고 쓰면 4분 있어요 아 햇빛이 좋으니까 어르신 올 진짜 요기 햇빛이 참 좋아요 시간대 에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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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나무를 전체는 아니더라도 담으말라도 빠개 가지고 어 갖다 드릴려고 야 이걸 빠게는 소리죠 으 으 으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고춧가루 퇴백끼들이 오면 무조건 어르신 해결해 아 그럼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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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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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롱도 한 4도 있는데 올 한시 5도 여기저는 안 될 거예요 오르신 놀러 오시는거 너는 밥을 해달라고 할 수 있나? 집에서 아님 집에서 올라고 아침에 얼른 집사람한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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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니웃 해가 잘ora졌어요 아버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아 acional 어디? 아 어디요 아 아 어 쌀국수 입니다 쌀국수 어 손과에서 먹음직 우리 어르신 쌀국수 처음 들어봐 잡숴 보실 텐데 참 요거 어르신 전에 눈으로 와서 요거 2개 더 있어 방에 아 다가서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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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얼른 먹고